오늘이 교회의 임미영 집사입니다 저도 오늘처럼 8년 전 이 행복축제에 초대되었다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나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집 종교는 불교였어서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저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내 인생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고 내가 얼마든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고 항상 저를 의지했고 저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는 말을 믿고 시부모님의 인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성실히 직장을 다니길 원했지만 남편은 늘 사업에 손을 대었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실패로 가정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빨간 딱지가 온 가구에 붙어 있었고 어느새 큰 금액의 비주로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마이너스 상태를 안간힘으로 복구해 보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었고 그러면서 부부의 불화가 심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남들에게 나의 어려운 상황이나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잘 살고 있는 척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어요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갔고 겉으로만 웃고 있는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옷가게에 갔다가 환하게 웃는 여자 손님을 알게 되었어요 느낌이 참 좋은 분이시지만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거리를 둬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전도할까 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 한 번 와보지 않겠냐는 말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딱 한 번만 나가봐야지 하는 마음에 참석을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서 그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나가게 된 어느 날 사모님과 다른 집사님께서 제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함께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제 마음에 있던 아픔과 근심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찾던 게 이런 건가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난 절대로 안 간다던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주일 날에 교회 한 번 나와보라고 하셨고 한 번만 나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날이 오늘과 같은 행복축제였어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저를 깊이 위로하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혼자서 얼마나 있었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그 짐을 함께 들어주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저에게 일요일 오전은 집에서 그냥 쉬는 것이 아주 편한 일이었고 어딜 간다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가보니까 설교 말씀에 마음의 정화도 되고 오전을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저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행복축제가 계기가 되어 너무도 쉽게 매주 목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의 그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화병까지 생겨 나중에는 정신 분열 같은 증세와 한쪽 안면 마비까지 왔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매번 한 호흡 할 때마다 정말 고비였고 호흡이 안 되니 이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숨이 안 쉬어져서 밤에 또 못 자고 있다가 잠이 들 수가 없었고 그 부엌에 가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찬장에 있는 부엌화를 보고 저걸로 명치의 구멍을 내면 숨구멍이 열리겠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어 방에 돌아와서 웅크리고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신경정신과에 상담하러 다녔는데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이 터져나와 난감하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란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복받치는 대로 매번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때 저의 속에 곪았던 찌꺼기들과 상처들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치유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울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뒤 딸도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엄마가 교회 다닌 이후로 편안해 보이고 말과 행동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믿음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사춘기쯤이 되니 제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만이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딸의 성장 과정을 맡겨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딸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과 활동을 하면서 저보다도 더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딸을 보면 넌 진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너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이 그냥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많다고 동의합니다 현재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서 꿈꾸던 영국 유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면서 1년 동안 흘린 눈물은 그간 내 안에 눌려있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 아픔, 상처, 어둠, 우울, 불안, 두려움의 눈물이라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제게 평안 주시고 제게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또 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큐티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여전히 내 미래, 내 안이, 내 행복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면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먼저였고 하던 습관대로 이를 처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었고 그 다음이 이웃,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서를 하나님, 이웃, 그 다음에 나로 뒤집어서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를 이미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어려우시고 지쳐 있거나 기댈 어깨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그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저희 가정을 바꿔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 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저의 참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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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